sure www.t anxiety.com 웅 ruk ㅇ 웅 웅 되 오케이 오케이 오야야야야 슈퍼있습니까 아 아틋다 시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! 어! 에이수! 오호! 이게 왜 꼈냐? 흠 스파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! 스파이! 오! 호스트? 오! 호스트 땡큐! 아! 스파이! 아! 죽겠다! 호스트 땡큐! 이거를... 솔저 만취 그러면은 레이저 백 끼고 스나가 있으니까 아니 스파이가 있으니까 레이저 백 끼고 라킹 쟤네가 지금 쭉쭉 밀고 있단 말이에요? 이거 빨리 내가 잘라줘요 스나가 생각보다 적네 그렇지! 야 어디서냐? 메딕가 봐 아! 아! 이 쓰레기 힘이 없어 어? 방금 맞은거 아니야? 왼쪽에 메딕 있잖아 잡았지? 잡았다 아니네? 내가 잡을게 야 저 헤비 어떻게 하냐? 와! 꽁는거 봐! 무윤 봐라? 미쳤네? 아! 아! 팔아! 하아! 새끼 스파이가 또 있어? 잡았네? 아! 팔아! 뭐야? 하아! 아하하하 아래쪽에 스나가 있었구나 하아! 야 스나 맞축 들을게 오른데 하아! 아우 야 와리가리 치는거 봐 내 앞에 뭐가 힘든데? 어? 나 홀밀리잖아 스나 잡아야 돼 아 저 총구 화이암 저거 아 관통 아니야? 너무한데? 아 절차 절차항에서 벗어나기만 해봐 어? 이게 안죽어? 하! 아 풀차지하고 그렇지 굳이 풀차지는 할 필요 없지만 마키나는 몸차지 짱이라서 아 아 허리 맞췄어 아 죽었어 마키나가 짱이야 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지? 여기서 이렇게 키를 쓸어담고 있는데? 보통 이쯤이면 스파이가 와야되는데 정말 관심이 한명도 없구나 스..스나도 나 견제 안하고 참 와 이 키 개꿀이다 야 몇은 처치지? 개많이저 맞는데? 정말 나에게 관심을 줘 아 못 썼어 정하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오우야 나이스 어디있어 셀핑을? 아 아 센트릭 깨졌어 나와라 왜 나와라 아무도 없어 나갔어? 아니잖아 제발 나한테 관심을 좀 줘 나한테 보이다란 말이야 헉 못 맞췄어 와 큰일 났다 아 아 이거 근데 왜 관통이 안될까 지금 여기서 한 십몇 키를 한거 같은데? 아아 못떠어 아 네 많이 쎄져 아 아 이거 흔들리는 곳 안 돼 하 아 너 스파이지? 너 스파이지? 아니네? 맞구나 움직이는게 딱봐도 스파이야 저거 오우야 오 뭐야 이 새끼 아 보고받아야 돼 드디어 견제 지금 몇분째지? 8분? 8분 만에 견제하네 제가 지금 한 15명? 넘게 접은거 같았거든요 넵 다 쏘러 가야지 아 못맞췄어 어 아 야 어딨어 아 야 데모맨 소리 나는데? 야 야 야 야 못떠어 아 아 드럽게 빨라요 가만있어 입살아 오오 땡큐 후우 머리 못 맞췄어 아 머리 못 맞췄어 으아 야 2라 하면서 처음 죽었다 야 야 이거 빌려? 내가 힐 얼마나 많이 넣는거죠? 힐 안되지? 으아 오케이 운빨 조마기 요오 날라가 요오 예아 욕하나고 훌륭해요 야 게임 참 재밌는데 날라가 예에 예에 예엄